다음 보러 다음 보러 자윤이네 가족 을기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투어가 있어가지고 9시쯤 일어나서 숙소 근처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로 가고 있어요 여기 스타벅스도 있구나 숙소 근처에 있는 샌드위치 이구요 바람 많이 들어오죠 이삭 토스트 느낌인데 스타벅스 커피도 샀어요 여기 숙소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 인데 이름이 대디인가? 엄청 친절해요 되게 친절하다 이놈 같이 가 빨리빨리 마 노은아 오늘 대만 둘째 날이야 첫째 날 어땠어? 진짜 재밌어 재밌었어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잖아 우리 그치 오늘 에스포지 투어가 있어가지고 투어 신청을 해서 버스로 투어를 하게 됐어요 어 나 오피하지 않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데이 투어 가이드 맡게 된 가이드 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펜디치를 칠해봤자 손이 났다 펜디치를 칠하자 펄스가 뭐 어떻게 됩니다 근데 이 겁나 봐서는 저희들 탱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은아 여기 아까 선생님이 뭐 있다 그랬어? 예를 averaging котор 뜬 С연 being in the mountain 시험하는 곳이야? 체험은 아니고 이쁜 돌같은걸 보는거에요 돌 여기jut 입니다 여기잖아 끝나시고 나서요 아빠! 나도 찾았어 아빠 이거 4개 싫어 이거 아빠꺼야 아빠꺼야 가자 파트리러 가자 4개 아빠 소원 노은이 엄마 곰이 아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한 번 튀겼네 뭐라는데 이거 여기에 뭐 넣으면 그거야? 아니 로은이랑 나랑 정한거야 앞에 봐봐 위에서 보니깐 더 예쁘네 다른 행성 같아 여기 앉아서 찍어보자 아빠 저기 로은아 이리와봐 로은이가 자꾸 2층에 있는 전망대 보고싶다고 해가지고 만안강 매니아 근데 저기 만원경은 없어 진짜 없어 얘가 또 뭔가 봤을 수도 있어 진짜 만원경이 있었어 좋지? 공전 넣어야 돼 공전 없어 공전 있잖아 공전 있잖아 좋아? 내가 한번 해볼래 아빠 올려줄게 조심 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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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보여 보여 거짓말하지마 저기 보여 진짜로? 봐봐 아빠 봐볼게 오 보이네 진짜 보여 진짜 보이네 오 미안해 아빠가 거짓말하지 못했어 오 우주 보인다 우주가 보인다고? 그게 화살은 어디까지인가 좋네 지금 와서 좋은거 같아 맞아 너무 좋았으면 진짜 안들었을거야 아빠 저 진짜 좋네 저기 입좀 쉬세요 제발요 제발 이날 날씨도 진짜 좋고 풍경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아저씨 아저씨 아니야 엄마가 아줌마지 뭐? 엄마 아줌마 나도 너 낳아서 아줌마거든 하하하하 저 여왕머리랑 사진을 찍기 위해서 줄을 쓴거야 가이드님 말로는 저거랑 저렇게 사진 찍으려고 하면은 거의 한 30분 이상 기다려야 된대요 줄이 엄청 길어 귀여워 그래도 아이 예뻐 이렇게 찍어도 괜찮다 1위에서 40분 정도 버스를 타고 스펀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우와 진짜 흔들거리 좀 무서운 것 같은데 진짜 흔들거리에요? 아닌데? 흔들거리 아닌데? 흔들거리잖아 지금 너 산책하지마 아니야 오 흔들거리는데? 흔들거리는데? 어 흔들거리야 뭐가? 무슨 눈이가 있는 걸까? 3 1 대박 대박 이야 폭포가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안녕 니 잘 나왔다 이건 스펀 폭포에서 파는 소시지인데요 이건 스펀 폭포에서 파는 소시지인데요 이거 꼭 드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꼭 드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드세요 아빠 여기 앉아 아빠 여기 앉아 마늘 갖고 왔어? 마늘 갖고 왔어 시간이 없어서 마늘을 못 갖고 맛있어? 맛있어? 냠냠냠냠냠냠냠 맛있어? 냠냠냠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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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형은 마늘이랑 꼭 같이 먹어야 돼요 소시지 한번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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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 어울린다 마늘이랑 음 음 빵이 돼? 아이고 잘 먹어 잘 먹어 아이고 이뻐 응 레몬 주스 죄송한데 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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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로운아 하늘이 날아가는 거야? 응 뭐야 저거 하자 오오 날아가는데 좋게 우와 우와 신기하지 불 붙여서 불 붙여서 이거 아니죠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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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이거 나오고 로우니의 소원 스테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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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녀엇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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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크지 자유주님 다 사오셨어요 엄청 크네 이거 음 맛있다 음 맛있는거 맞네 로우나 로우나 비를 피해다니나봐 비를 피해다니나봐 잠들었대요 잠들었대요 지금 웃는거 보니까 잠 깬거 같은데 자면서도 웃을 수 있어요? 좋은 꿈이었구나 아니면 안자나 로우나 여기 원래 날씨가 되게 안좋대 비도 많이 온대 근데 오늘 비도 안오고 너무 좋다 그치 누구 덕분인지 알아? 여우 덕분이야 너 덕분에 비가 안오는거야 우리 로우니 요정이라서 로우니는 날씨 요정이야 로우니가 같이 있으면 날씨가 너무 좋아 근데 진짜 로우니랑 다니고 날씨 안좋은 적이 없었어 너랑 댕길 때 사진을 찍는게 민폐겠다 그리고 아직 완전히 안오고 뚫어져가지고 사진 보고싶어 그리고 지금 2주째 보고 사람 머리밖에 안왔어 그러니까 아 이쪽이야 포토전이 네 사람이 진짜 많아 근데 여기는 사랑해 가자 이쪽으로 올라가면 뭐야 아 이거 가지고 안전한 페이스 귀엽다 아니다 왜 왜 봐봐 못거네 집에 가서 볼거야 이거 골랐어요 이거 좁은 길을 차가다니네 대단하다 그치? 고마워 고마워 옳지 빅박스 좋아? 빅박스 좋아? 조심조심 나도 니 맛있어? 응 살 많다 오 갑자기 사람이네 뭐야 여기 갑자기? 다 부수도 있네? 그러네 써먹어야 돼 한입에 먹어야 되나봐 한입에? 응 너무 뜨거운데 다 부수도 있네 지금 아주 매운 라면 먹고 있어요 맵다고요? 아주 불타는 라면 매운거 맞아요? 이거 저희 아빠가 요리해준 아주 위빵 라면이 타는거 먹지 마세요 불타요 어 어 매워 안녕하세요 매워 매워 아들 먹지 마세요 어른들만 먹으세요 알겠지요? 응 대만 둘째날 여행은 끝 대만 둘째날 여행은 끝